아 잡았다 말은 그럴싸하지 됐어 아, 좋다 오 잡채 완전 쫄낫인데? 잡았다. 어, 좋구만. 오우 씨. 오, 죽을 뻔했네. 이거 좀 알았지? 아, 그렇지. 아, ㅇ... 아, 어, ㅇ... 잡았다. 자, 잡았다. 일단 상대는 정복자 야스오 거든. 오 잡았다 갈바람인가? 갈바람인가? 다스 다스 거의 갈바람인데? 반대요? 쇼돌방 간 다음에 2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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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가지 2가지 3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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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가지 중무 올리고 그 다음은 비사지로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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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왔다. 이거 진짜 게임 끝내야 돼. 비가 질 뻔했어. 안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와 이겼다. 다행이구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